어머니랑 나 공범이잖아요. 고민 있으면 말해.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. 저든지간에 더 숨길 것도 없겠죠. 밖에 웬 수상한 놈이 기웃거립니다. 처리할까요?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. 조심해요. 그쪽에서 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무슨 생각인 거야? 내가 알아요. 장단을 맞출 거 아니니?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세요. 저 절대 혼자 안 죽어요. 고맙습니다.